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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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며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빛을 비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시고 이 민족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영하로 깨스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 아버지 평화를 이룰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오시옵소서 성국계를 축복하여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타오르며 아버지 기도해 주시 날마다 아버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굴목마다 아버지 직장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이렇게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서 에배를 드리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에배네셜 하나님께서 위 아버지 성도님들을 추운 날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아버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배나 더하여 쉬고 늘 공부치 않도록 생임을 허락하여 쉬옵소서 시간도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받에 떨어져 열매 맺는 귀한 시간되게 도하시고 저희들이 살아나갈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힘을 잃고 능력받아서 아버지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옥주 목사님을 사랑하여 쉬고 이곳에 아버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쉬고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던지 주님께서는 좀 다 같이 지켜주시고 영역을 간격히 하여 쉬고 피곤찮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 공원교를 아버지 섬기는 모든 아버지 귀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쉬고 아버지 싸울 곳이 없도록 구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쉬고 어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을 감랑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쓰임 많은 아버지 저희들이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처음 이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품을 쳐주시고 성끼되서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며 아버지 어딜 가든지 꼴가 되지 않냐 하며 아버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쓰임 많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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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